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웹 개발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보안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오염된 정보가 들어오는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오염된 정보가 나갈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 제가 Create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정보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XSS 플러스 사이트 스크립팅의 학자예요 그 공격 기법입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스크립트, 스크립트, 그리고 m-e-r-o-n-g, 메롱이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태그는 html 태그인데 이 html 태그 안쪽에 있는 컨텐츠는 javascript가 오도록 약속돼 있어요 어디서? node.js가 아니라 웹 브라우저에서 그래서 웹 브라우저가 여기 이 코드를 스크립트 태그를 만나면 그 안에 있는 코드를 javascript로 간주해서 그것을 javascript 문법에 따라서 실행시킵니다 그리고 웹 브라우저에는 경고창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경고창이라는 기능을 실행시킬 때 alert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 돼요 서브밋 한번 해볼게요 저장했죠? 벌써 경고창이 뜨네요 여기서 제가 html로 갔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xss로 들어가면 경고창이 뜨면서 메롱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왜요?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서 페이지 뷰 소스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스크립트 태그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, 공격자가 우리의 사이트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심어놓으면 그 공격자가 아닌 다른 방문자들은 메롱을 보게 돼요 이건 아주 귀여운 거예요 훨씬 더 심각한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, 자바스크립트에는 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location hrf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떤 사이트의 주소를 적으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웹브라우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걸 보면 웹브라우저는 이 주소로 사용자를 보내버려요 제가 서브밋 한번 해볼게요 서브밋 하자마자 오픈 튜토리얼에서 OIG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시 직접 입력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 상태에서 XSS를 제가 다시 입력 클릭하면 튕겨나가 버립니다 심각하죠? 이것 말고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를 갈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온라인 서비스들이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은 정보를 바깥쪽으로 꺼낼 때는 출력할 때는 그 정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필터링하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필터링 할 수 있는가?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죠 데이터 디렉토리에서 XSS 라고 되어있는 코드를 열었습니다 이것을 직접 한번 열기 전에 첫 번째로는 스크립트 태그로 되어있는 것을 아예 지워버리는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 중에서 굉장히 강력하죠?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스크립트라고 되어있는 것을 웹브라우저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크립트의 꺽쇠를 그대로 브라우저 상에 표시하는 겁니다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? 이런 꺽쇠를 웹브라우저에 표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?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뭘 찾아보면 되냐면 html entities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생긴 문서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 왼쪽으로 열려있는 꺽쇠는 무엇보다 작다 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less than 입니다 그 경우에는 ampersand l less than 세미콜론을 쓰면 자바스크립 웹브라우저는 이것을 이 문자로 표시해줘요 그러면 얘가 를 그대로 표현되게 하려면 ampersand l t 세미콜론 이건 뭐라고 되어있어요? g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gt 이렇게 밑에는 또 l t 세미콜론 얘는 또 gt 세미콜론 이렇게 하고 제가 이 페이지로 이동을 해볼까요?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 태그가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동으로 처리를 한 거고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 맞는 것을 사용해서 또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